할래도 교실에서는 해도 시간난한 얘기가 아닐거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한 겨울에 와도 묘하게 이 양쪽에 바람이 휘돌아 치고 여기 앉으면 한 겨울에 와도 그렇게 추운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많이 피곤할 때 별로 피곤하지 않을 땐 산을 좀 넘어가는데 많이 피곤할 때는 여기 중공역까지 중공역으로 해서 거기 정신병원 골목으로 해서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 깔고 앉아서 한참을 있으면 여기가 사실은 무덤짜리인데 무덤짜리가 원래 명당짜리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선생님이 하이킹반을 한 거는 뭐냐면 워낙에 고등학교 생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그걸 스트레스를 풀 때 지금 여러분들 뭐 게임 속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게임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요 그런데 담배 연기도 걱정이 되고 이럴 때 이런데 와서 그냥 반찬도 많이 필요 없어요 김밥 한 줄 라면 하나 하나 컵라면 컵라면 얘기인데 마호병에다가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컵라면 하나 갖고 친구들하고 올라와서 많이도 필요 없어 마음에 드는 친구 딱 둘이 올라와서 여기서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사고 그러면 여러분이 고단한 고등학생활을 이겨내는데 제일 커다란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무리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장소 어땠어요? 괜찮죠? 네 그러니까 힘들다고 PC방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어디로 달려와라 여기서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의 힘든 것 근데 자연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의 힘든 걸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자연 속엔 있어요 PC방에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생활기록부에 또 넉넉하게 적어드릴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내려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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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